네 잘 들리는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안 했었다가 이제 저번주에 오휘건님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보려고 유튜브 들어가서 잘 봤고요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을 많이 하셨고 제가 남은 건 이제 뒷부분만 있는 건데 휘고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 다음 시리즈 IID Assumption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아 이게 너무 남은 게 조금 남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리뷰를 개념적으로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이유는 그 머신러닝의 그 목적이 어떤 미래를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프레딕션을 하는 건데 그 오버비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일반화 에러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트레이딩셋을 넣어 본 다음에 그 성과랑 테스팅셋을 넣어서 이제 프레딕션 했을 때 성과를 봄으로써 얼마나 일반화의 오류가 크고 작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금융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버비팅이 일어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그거를 잘 잡아내지는 못한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오히려 튜닝하게 되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처음 했을 때 그 좀 차이가 많이 나네 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이제 튜닝을 함으로써 그걸 오버피팅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를 학습해서 아직 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IID 프로세서에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가지고 테스트셋을 가장 일반적인 이거겠죠 트레이닝 이거 하고 테스트를 이거 하고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K계를 하면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안 하죠 FOLD1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미래 데이터도 학습을 하면서 중간에 끼워 넣은 거를 예측하려고 한다 이거는 만약에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유니버설한 또는 시장 그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일반 원리를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미래 데이터 넣고 과거를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K-fold 12를 한다고 이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를 보고 이걸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원래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금융에서 특히 타임 시리즈에서 IID가 아닌 타임 시리즈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Back to the Future 같은 그런 건데 자 그래서 금융에서 왜 안 되냐면은 IID가 아니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가 아니고 테스팅셋이 또 여러 번 쓰이잖아요 보면은 테스트셋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테스트셋은 다섯 번 쓰이게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리퀴즈가 뭐냐면은 트레이닝셋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뭐냐면은 테스팅셋에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의 어떤 파편들이 트레이닝셋에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약간 물새듯이 센 거죠 진리가 센 거죠 테스팅셋에 있는 진리가 트레이닝셋에 약간 묻어있는 건데 센 거다 뭐 또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에서 이렇게 하죠 XT 플러스 1은 거의 XT 바로 직전에 그 Feature 데이터랑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실외 코렐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YT는 YT 플러스 1 아까 말한 게 리퀴즈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T 플러스 1에 상승이 나왔다면은 맞나 이렇게 표현해도 T에서도 약간 상승이 나오는 약간 그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오버랩핑 데이터로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좀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리퀴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K 폴드를 해도 그거를 뭐 더 향상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더 인지하기 더 힘들다는 거죠 저도 완전히 100% 이해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는 이해 못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렇죠 예를 들어 30분간의 데이터를 보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한 30분 동안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또 다음 예측할 때는 또 그 다음에 30분이 그 이전의 30분이랑 뭐 예를 들어 15분이 겹쳤다 해봐요 그러면 마지막 15분에 막 상승하려는 그런 어떤 어떤 그 데이터나 어떤 경향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에서도 뭔가 상승으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서도 뭔가 상승으로 나오는 그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약간 이런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X라는 그 우리가 이용하는 피처가 상당히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피처라고 하면은 리키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수가 향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그런 유용한 피처가 있다고 하면은 K폴드를 더 많이 쪼개서 하게 되면은 성능이 점점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점점 이 오버랩이 더 많아질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노가다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 노가다로 한번 해보라는 건데 어 상당히 귀찮은 면이 있고 그 어떤 체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예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 K폴드를 K를 늘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점수가 확 많이 좋아지면은 어 그거는 엑소 퀄리티티브한 피처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어 첫 번째로는 K를 늘렸을 때 성과가 너무 좋아진다면은 그럼 그건 CV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 feature가 유용한 feature인가 보다 그걸 약간 역추론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x가 유용하지 않은 feature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를 늘렸을 때 좋아지고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건 이제 false discovery로 이끌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파라미터 튜닝이든지 뭐든 해가지고 점수를 좋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재앙이죠 이건 완전히 재앙이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feature라고 하면 leakage가 점수를 향상하는 건데 하여튼 cv를 잘 여기 책처럼 잘 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이건 책에서 이제 긁어온 건데 leakage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진리가 새는 거 어떤 정보가 새는 거 그게 일어나려면은 그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과 그 다음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이 대약 비슷해야 된다 아까 그처럼 말씀드린 거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보고 예측하는 건데 그 다음에 30분이 많이 겹쳐 있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때 이럴 때가 이제 leakage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개념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30분을 봤을 때 상승으로 나왔다면 겹치는 게 많이 나오는 그 트레이닝셋을 또 이용하면 또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이런 이제 leakage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제부터 이제 발표 시작인 거 같은데요 네, purging이랑 embargo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페이지가 더 있었던 걸 제가 까먹었는데 어 네, 그 예전에 예측한 그 y 값이랑 이제 이번에 네트칼존의 y 값을 위해서 트레이닝셋을 넣을 때 오버랩핑하는 기간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 오버랩핑하는 기간이 있다면 드롭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 두 번 이제 이거는 이번 챕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약간 개념적인 건데 다른 장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오버피팅을 일반적으로 피해라 오버피팅을 일반적으로 피하는 게 리퀴즈를 줄어든다 근데 이게 리퀴즈를 줄어드는 건지는 정확히 어째서 이게 줄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버피팅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일단은 좋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래서 베이스 에스티맨 예를 들면 랜덤 포스트 같은 거 할 때 각각의 트리들을 구성을 할 때 스톱핑을 좀 일찍 해라 예를 들면 넘버 맨 마지막에 남은 리프 개수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최대 내려갈 수 있는 가지 레벨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대 몇 번까지만 헤라를 좀 빨리 끊는다든가 아니면 에러가 감소하는 율을 이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스톱해라 그 옵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대충 잘 피팅해라 그거죠 오버피팅 피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설렁설렁 잘 해라 약간 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여기 보이더라 배깅 방식을 써라 예 그래가지고 어... 그 redundant example에 너무 많이 샘플링 하지 않게 하면서 각각의 calcifier가 가능한 diverse 다양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 네 이거는 4장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 샘플 아니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는 그 유니크네스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sequential bootstep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게 bootstep, bootstep, 배깅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복습을 계속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 네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 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이게 cross validation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판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이제 7장이 그 이 내용 나올 줄 알고 사실은 발표를 처음 했던 건데 어... 그 9장 9장이 이제 cross validation 을 통한 hyperparameter 튜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잠깐만... take forward... combinatorial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 그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12장 12장도 cross validation 에 관한 거예요 12장이 그 combinatorial 그 어떤 어... 그 combination 있잖아요 c permutation 말고 combination 을 써가지고 cross validation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이 약간 9장과 12장의 어... introduction 그런 섹터인데 네 하여튼 cross validation이 원래는 시계열 데이터로는 시도를 잘 안 하는 거죠 원래는 못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오버피팅이 많이 나고 일단은 이 1번 1번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2번 항목은 일반적으로 오버피팅을 피하는 거고 1번은 그 cross validation 을 할 때 트레이닝 셋 에서 그 겹치는 거를 drop 하는 거 네 자 발표가 너무 빨리 끝날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먼저 purging, purging이 그거죠 그 숙청, 스탈린이 숙청, 너 숙청 할 때 purging은 이건데 데이터도 숙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어... 자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이걸 보고 이 테스트셋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이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면 이게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된 거를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이 그림이 좀 그 약간 좀 헷갈리게 그려놓긴 했어요 테스트셋이 여기까지 있으면 뭐 여기는 오버랩 아닌가 근데 이 설명글이랑 소스코드를 봤을 때는 어... 그냥 이게 겹치는 거면 이거 다 빼주는 거예요 뭐 테스트... 이전에 테스트셋이 뭐 있었고 없었고 뭐 그런 거라기 보다는 그냥 겹친 거 있으면 다 빼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보면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 이 i가 붙은 게 그거예요 그 이전에 트레이닝셋 그 다음에 j가 그 다음에 트레이닝셋 예 꼭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책 전반적으로 다 헷갈리게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0은 시작점 1은 끝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전 트레이닝셋의 시작 타임이 그 다음 트레이닝셋의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예... 그쵸? 그런 거고 자 두번째는 뭐냐면은 이전 트레이닝셋의 끝점이 어... 그 다음에 트레이닝셋 사이에 오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다 드롭을 해 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트레이닝셋의 시작과 끝점이 그 다음 트레이닝셋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어... 그 뭐냐 그 2장 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그 샘플링 그 이벤트 베이스 샘플링을 할 때 어떤 고정 기간이 아니라 뭐 그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것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거의 없겠죠 특히 뭐 일정한 기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라면은 거의 뭐 그런 일이 없겠죠 물론 K-STAR 까지 근데 K-STAR 까지 그 이유는 안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리퀴즈 리익스로부터 백테스트가 더 이상 향상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뜻이라는데 어... 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K-STAR를 가지고 하라는 건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 같기도 해요 그냥 K-STAR를 무한정 늘린다고 심지어 그 대무자 T 그 BAR BAR 갯수에까지 K를 늘려 가지고 어... 할 때까지 계속 향상되기는 힘들긴 하겠죠 예 그렇긴 하겠는데 어... 하여튼 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퀴즈가 있으면은 K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런 거니까 어... 만약에 리퀴즈가 없다고 하면은 K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향상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냥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느 지적까지 좋아지다가 아 저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지 어... 어떤 플래터를 하면 그냥 평평해지면 예 하여튼 그거는 뭔가 새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엠바버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앞 그 펄즈로 괜찮은데 어... 가끔은 자 이 그림이 또 다시 말하지만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예 테스트셋이 그냥 여기까지 있고 예 그 다음 트레이닝셋이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약간 약간 어... 아 이렇게 겹치는 부분 트레이닝셋과 이전 트레이닝셋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테스트셋 다음에 여기에만 이제 엠바버가 붙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하여튼 그림도 솔직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자 어... 엠바버는 뭐냐면은 보통 엠바버 라면 그러잖아요 그 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거 또는 기자들한테 뭘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그러면 얼마 전... 언제 전... 이전까지는 이거를 발표하지 마십시오 그게 엠바버거든요 그럼 물론 무역에서 엠바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가 이 이전까지는 세면 안된다 그런 개념으로써 이 이름 되게 잘 지은 거 같아요 예 적절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그... 잠깐만 어? 무슨식이 또 지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하여튼 그 다음에 쓰는 트레이닝셋에서 이전의 테스트셋 다음에 어느 일정한 데이터로는 빼줘라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다음에 트레이닝셋의 끝점에서 어? 잠깐만 이상한데? 갑자기 또 멘붕이 오지? 잠깐만 어? 잠깐만, every test set before purging, after every test set before purging, small value 자, 잠깐만 예 하여튼 이 그림이 또 헷갈려 가지고 점점 헷갈리는데 하여튼 오버랩 그 뒤에 일반적으로 오는 건 맞고요 엠바고가 그래서 트레이닝셋을 할 때 왜냐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저기 30분 아까 그 30분 예를 계속 이용을 할게요 30분을 봐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 30분이 약간 이거에 너무 가깝게 있어버리면 어? 그것도 약간 정보가 약간 세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었고 이 테스트셋에도 약간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아 잠깐만 그게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거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건데 테스트셋에 바로 뒤에 오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테스트셋 데이터에 있는 게 이 오토코리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오는 트레이닝셋에는 그 좀 인프메이션 리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k-폴드 할 때 그 테스트 다음에 오는 트레이닝셋에서 그 앞에 부분을 좀 빼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 얘기인데 막 수식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작은 값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전체 전체 기간에 대문자 t 대문자 기간에 1%만 이용해 가지고 그 케이크 폴드를 할 때 앞에 좀 엠바고를 해주면 일반적으로 괜찮다 일단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퍼징을 해라 그거예요 별 얘기 아닌데 갑자기 저도 막 세상에 헷갈려 버렸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앞에 나오는 그 마찬가지 얘기고요 k-폴드를 더 많이 쪼개서 한다고 뭐 그런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Perched k-폴드 클래스라는 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보면은 그 사이클런의 k-폴드 그 베이스 폴드를 상속받아서 활용을 해요 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t1 t1 t1을 이렇게 이용해서 t1이 보면은 타임 시리즈인 걸 알 수 있죠 그 팬더스 시리즈 시리즈가 아니면은 밸류 에러를 내라 t1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끝점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 그거예요 자 그거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퍼센트 엠바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뭐냐 퍼센트 엠바고 그 이제 처음에 상수를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mbrg 엠발고를 이제 작게 쓴 거 같아요 이만큼을 아 이게 그 이게 그거예요 그 엠바고 그 아까 말씀드린 엠바고 아까 그 1%라고 그랬잖아요 1%면 보통 충분하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그 퍼센트는 또 줄어들 테고 어 데이터가 줄어들면 퍼센트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자 엠바고를 하고 그 다음에 퍼지 하는 분은 그 스닉백 7.2에 나와요 예 여기는 제가 캡쳐를 안 한 거 같은데 네 어 7.2에 아 신입회 7.1 106쪽이고요 여기서 그 이게 별거 없고요 그 아까 제가 아 이거 수식 예 트레이닝 데이터가 겹치는 거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고 그 세 가지 경우에요 각각 첫 번째 수식 두번째 수식 세번째 수식 이게 딱 이거고 그거를 어 그 셋 셋 해가지고 그 합집합 union을 구해가지고 예 drop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 그래서 소스코드가 간단해서 안 담았고 두 번째로는 신입회 7.2가 그 네 먼저 이게 엠바고를 하는 그 방식이고 엠바고를 한 다음에 아까 그 뭐냐 get train times를 사는 거에요 이 7.1 그렇죠 예 소스코드가 그겁니다 먼저 엠바고를 먼저 할 거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퍼지 퍼지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예 단순히 그렇게 한다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런 함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클런의 k-fold 클래스를 상속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예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가 그 핵심 내용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11시 10분이면 생각보다 오래 했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런의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k-fold 클래스를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소스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버그가 아직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잘못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 데프라드 씨가 얘기하는 게 소스코드를 웬만하면 본인이 다 만들어라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k-fold가 됐든 뭐 랜덤 포레스트 됐든 다 너가 소스코드를 구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또 사이클런 홈스를 굳이 상속 받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은 그게 약간 좀 자기 모습 같긴 한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모듈화 방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주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뭔가 다른 거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하여튼 이 소스코드에 버그가 있대요 버그가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 9장이랑 아까 말씀드린 12장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얘기가 나올 거니까 어... 약간 7장이 약간은 좀 생뚱맞게 들어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좀 더 어렵거든요 9장 12장이 조금 더 어려운데 어... 이렇게 퍼지하고 엠바고를 하는 또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장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제가 잘못 설명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있잖아요 그 아까 X, Y가... X가 프레딕터브 피처일 때는 리키지가 오히려 스코어를 인헨스 해주고 아... 이게 릴러븐트한 피처라면 펄스 디스커버리를 이끈다 밑에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그렇죠 프레딕터브 피처일 때 왜 리키지가 오히려 스코어를 인헨스한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충만 이해가 되고 완전히 이해가...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상상하고 있는 장인데 예를 들어 2평선이라고 하면 2평선이 그걸 잘 예측을 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면 뭔가 더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추세가 열리고 있을 때는 추세 중일 때는 리키지로 중첩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인헨스가 성적이 스코어가 인헨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K폴더를 했다고 K폴더를 하면서 더 스코어가 인헨스 된다는 거는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좀 거시기 하긴 해요 생각보다 쉬운 내용인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되게 알성달성 하죠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세션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2차 세션 더 질문하십시오 5 4 84